정부 청사가 위치한 세종시 신도시와 충남도청에 입주한 내포 신도시를 잇는 광역도로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의 북측 관문인 정안아이씨에서 내포 신도시까지 이르는 9.9k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안아이씨와 내포 신도시 노선 건설은 지난 2020년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된 사업으로 준공될 경우 현재 50분대인 소요시간이 20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안아이씨